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다 고축이 소에서 넣으면 더 맛있고 이거 씻는게 정말 힘들지 않다 그렇죠, 콩콩도 콩콩? 텅콩도 저는 보다도 아이고 배가 더 구워 Those가 이거 있어요 그 Those가 더 mus깨요 전부터는 야곱탕을 많이 나아치 요즘은이got도 이렇게 소카 비즈 이 집에서 이렇게 먹으러 가고 싶어? 아, 그렇죠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뱅스는 먹어봤을때 그게 너무 좋겠다 와! 너무 맛있어 조금만 더 Hause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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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